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한 60만 명분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5월 중에 지급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다 받았는데 지급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방역 지원금은 바로 지급이 됐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25% 소득 감소 확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재산 기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해서 지급하다니까 5월 중에 지급하는데 전체적으로 60, 70만 명 정도 지급받을 거다. 그런데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험 설계사나 택배기사님이나 트럭 기사님들은 업종 평균이 크게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특고 지원에서 아예 제의를 해버렸습니다. 9개 업종. 그래서 지금 이 업종에 속해 계신 분들이 기자회견하고 항의도 하면서 우리도 포함시켜달라. 이런 쟁점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나 새로 들어서는 정부 그다음에 국회에서 사실 고용안정지원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탈락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계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대학로에도 발길이 많이 끊겼는데 소극장들의 폐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극장들이 폐업을 하면 배우나 스태프들의 생계 역시 끊길 위험이 있는데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도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대학로 저도 연극 참 좋아해서 여러 번 봤는데 유명한 소극장들이 노을 소극장, 라이프시어터, 엘리몰 등등등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극을 할 수 없겠죠? 그럼 당연히 그 연극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제로에 가깝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4만 명 정도의 문화예술인들.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의 종류가 굉장히 넓고 되게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이라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술인복지법상에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4만 명 정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인데요.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또 소득이 중위소득 120% 그러니까 보통 서민층이죠. 잘 사는 문화예술인들은 소득이 없다더라도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하시면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 이 제도도 꼭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께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3월 28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도를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방역지원금도 기본 요건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탈락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더더욱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누구나 예약 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부 계층만 주다 보면 항상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기준을 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탈락자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정부 당국에 억울한 탈락자를 최소화는 보완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방역지원금 문자가 안 와가지고요. 통신사 잘못으로. 그래서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의 민원도 제대로 접수되고 청구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중기부에 반드시 구제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고령층의 코로나 감염 관리를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염을 관리하면서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지원금이 제공된다고요? 맞습니다. 국내 장기 요양기관 돌봄 서비스 약 36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총 735억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미 28일 날 6만 9천 명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원금이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1인당 20만 원 한시 지원인데요. 이건 아마 오늘까지 대부분 신청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장기 요양기관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기관에 보면 최소 몇 명에서 많게는 몇 십 명까지 속해 계시니까 이건 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으로 연락을 했을 겁니다. 기관으로 연락하면 기관에서 자기 소속 직원 장기 요양보호사들에게 연락을 했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기관이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신청 기간을 지나면 못 받거든요. 이것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데 4월 1일까지니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사님들 1인당 20만 원 한시 지원금 사실 이분들이 코로나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평소에도 고생이 많은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 2년 몇 개월 동안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20만 원 지원금 꼭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특별히 다른 어떤 지원 조건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100만 원 안팎까지 되잖아요. 부담이 많지 않죠. 그런데 내가 자동차도 별로 안 타. 그런데 언젠가 사고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입은 해. 책임보험 의무이면 종합보험 가입해. 그런데 보험료는 너무 비싸. 그런데 저는 하루에 1년에 1만 킬로도 안 타. 이런 경우는 보험료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사실 임의로 가입하면 마일리지 특약이라 해서요. 내가 1만 킬로도 안 탄다. 2만 킬로도 안 탄다 하면 나중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 보험사원할 가능성이 매우 작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임의 가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68%만 2020년 기준으로 가입이 68%에 불과했던 거예요. 비용이 별도로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내를 잘못 받았거나 우리가 안내를 받고도 보험 가입을 해보면 약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깜빡해버리거나 아니면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4월, 오늘이 4월 1일인데 오늘부터는 이걸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부 당국에서.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 작년에, 아니 올해, 또 작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갱신할 때 귀환은 얼마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50% 가까이도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100만 원 내던 차보험료가 55만 원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께서 4월 1일부터는 자동 가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면 보험사에 전화해보시면 다 친절히 안내를 줄 겁니다. 마일리지 특약이라는 제도입니다. 생활경제 이야기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가벼운 이야기인데 5월부터 수제 맥주 4캔의 1만 원 모두 없어진다. 이런 기사를 또 추천을 해 주셨어요. 우리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소주하고 맥주로 이렇게 삶의 시름을 달래는데 소주값도 좀 올랐는데 맥주값도 얼마 전에 사실 4캔의 1만 원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했는데 1만 천 원으로 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만 원으로 묶여있던 수제 맥주나 일부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점 가면 사실 1만 천 원짜리가 더 맛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자, 1만 원짜리 하는데 일부 또 수제 맥주 제품들이 1만 원짜리 묶음 판매가 안 되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 비용, 병뚜껑 비용 같은 게 올라갔거든요. 소주나 맥주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1만 천 원짜리가 부담되면 1만 원짜리 4캔을 드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경기가 회복돼서 우리 국민들 올 소득이 늘어나고 또 정부의 지원이 서민 중산층에게 좀 더 확대되면 천 원 부담은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올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잘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